안녕하십니까 리딩스탁 2차전자공학박사 특허왕 배터리입니다. 자 저희 회원님들 11월달 수고 많으셨구요. 자 11월달 수익하고 이번주 수익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쩡님이 이번달에 4300만원 버셨구요. 자 그리고 오늘 커버님 보시면 아침에 37만원 50만원 그리고 AJ렌터까지 500만원. 수익이라고 하죠. 그리고 또 10만원 버셨고 97만4천원 두종님 200만원 400 300 뭐 많아서 자 두종님이 볼게요. 얼마 버셨나 다시. 자 두종님이 97만원 계좌가 여러이신거 같은데 97만원 360 830 한 1200정도 버셨네요. 그리고 이변님이 오늘 SGA솔루션 이틀전에 매수한거 오늘 28만원에 입결하셨고 그리고 우리 윈저님이 오늘 12%정도 우리들 제약 식사하셨습니다. 자 그리고 처음부터 님이 10만원 그리고 30만원 커버님이 40만원 80만원 100만원 예 두종님이 보시면 이제 한 1249만원 벌었다고 인증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커버님이 다 더하면 1170만원 정도 벌었다고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야하님이 오늘 한 10만원 정도 버셨고 물론 크게 버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다음주 저희 이제 스리랑카주는 조금 있으면 이제 대박이 날거고 제가 하추님 관련주 저희 문재인 대통령 중국국민 방문하는데요. 자 하추님 관련주로 다음주는 매집에 들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세력학기 님이 오늘 그 AJ렌터카 단타 쳐서 제가 시간에 4.7% 오르길래 일단 20%만 매도해라 그게 17만원 그러면 나머지 물량이 얼마입니까 한 60만원 되죠. 그러니까 뭐 오늘 한 100만원 번거에요. 그리고 두종님도 20% 매도해서 19만원 이렇게 벌었구요. 자 그리고 또 한번 이제 12월 1일 한번 쭉 보겠습니다. 11월 11월달에 12월 1일하고 11월달이 걸쳤는데요. 자 20일부터 해서 수익 한번 대충 점검해 볼게요. 자 수익이 너무 많죠. 예 자 수익이 너무 많아서 한번 찍어 볼게요. 이게 언젠지 자 11월 27일 예 너무 많아서 제가 올려 보겠습니다. 예 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수익률이 쭉 한번 올려 볼게요. 얼마나 벌었나 우리 회원님들이 아 이렇게 회원님들이 돈을 많이 버시니깐 저도 많이 기뻐요. 맞죠? 자 11월 28일 예 11월 28일 화요일이고 자 11월 27일 한번 볼게요. 얼마나 벌었나 자 이번주도 참 기관들이 팔았다. 샀다. 팔았다. 샀다. 많이 힘든 날이었지만 저희는 항상 꿀자리 일행정부 위주로 매수합니다. 자 세력할끼님이 11월 28일날 자 보겠습니다. 11월 28일날 예 11월 27일날 봐야 되는데 28일날 봤네요. 예 톡이 많아요. 예 톡이 많아서 한번 볼게요. 기대하십시오. 우리 회원님들이 얼마나 잘하시나 다 저한테 배우고 이렇게 제가 리딩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. 예 자 볼게요. 자 커버님 보시면 이렇게 손실이 없습니다. 맞죠? 자 보세요. 맞죠? 맞죠? 자 커버님 600만원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. 우리 커버님이 보셨고 자 쭈쭈쭈 넘어갈게요. 덕신 하우징도 꿀자리 매수했고 무나리자도 14% 수익익질했습니다. 자 스리랑카주 잘 매집되고 있고 이렇게 작게 드시는 분도 있어요. 그리고 피지님이 97만 4천원 그리고 3만 3천원 7만원 이렇게 11만원 자 11만원도 보시면 이렇게 300만원 가지고 11만원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SP월드 10만원 그리고 3만 3천원 자 13.6% 5만 2천원 이렇게 봅니다. 은영님 자 그리고 이렇게 13만 6천원 벌었고 자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. 맞죠? 11월 27일 우리 피지님 120만원 30만원 메커스 자 이렇게 30만원 이렇게 30만원 휴마시스 세력학기님 자 13% 다 이렇게 먹습니다. 암리스 휴마시스 80만원씩 드시죠? 맞죠? 그리고 제가 휴마시스 시초이태라 무조건 잔량 매도한다 이렇게 다 찍고 내려왔습니다. 자 이렇게 봅니다. 맞죠? 자 대우는 이렇게 봅니다.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. 자 보시면 네 자 볼게요. 24만원 사실 네 아휴 수익이 너무 많죠? 운풍물산 그리고 여기 보시면 3만 4천원 블루님이 적은 금액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하민아빠님 소액투자자 4만 4천 자 이렇게 작게 먹는 분도 있어요. 에어프루즌 제약 4만 8천 드셨다고 손오공도 자 이렇게 먹습니다. 경희어머니 사업 PNC PG님 100만원 레드님 3만 3천원 두정님 PG님 자 이렇게 잘 보고 있죠? 6.9% 자 이렇게 해서 한국 매너리티도 오늘 15,000원 넘었고 파인드인시 PG님 200만원 30일날 세력학기님 32만원 자 40만원 도리냄새님 42만원 7만 3천원 더 채우면 일당 성공 일당이 바로 50만원 인가 봅니다. 맞죠? 그리고 이런거에요. 자 여러분들 개미들을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고 내려오고 나서 매도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욕합니다. 18, 18 저는 요런 자리 내려와서 내려올라갈때 매수합니다. 자 또 볼게요. 엘비세미콘 PG님 100만원 도정님 13만원 이렇게 도정님 이렇게 벌고 자 이런 역별종목은 하는거 아닙니다. 자 자 볼게요. 경희어머님 6만원 처음부터님 20만원 24만원 40만원 이렇게 많이 벌고 있습니다. 18만원 54만원 7.9% 이렇게 파인드인시 이렇게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? 자 이거 저 엘비세미콘 9% 엘비세미콘도 하루만 이렇게 수익이 난겁니다. 저희 리딩스탁에 오시면 다 수익률이 있습니다. 매도 문자 매수문자 다 있으니 다 검증 가능합니다. 파인드인시 엘비세미콘 피지님 오우 잘 버네요. 맞죠? 우리 파인드인시 30만원 비도브렉님 카버님 160만원 벌었고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률 올려주고 있습니다. 맞죠? 자 에제런카도 이렇게 벌었고 자 이렇게 일치하는 매매 여러분들을 하시면 됩니다. 저 따라서 오시면 매수매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. 불꽃님 자 불꽃님 보시면 에제런터까지 21% 수익이에요. 맞죠? 자 이상입니다. 이번주도 수익 많으셨고요. 다음주 또 열심히 해서 또 돈 벌어봅시다.